그녀의 대한민국이 그녀의 대한민국이 그녀의 대한민국이 그녀의 대한민국을 그녀의 대한민국이 역사에 기념한 여러분,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 인사 먼저 할까요?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, 둘, 셋! 렛츠 플레이 체리블렛!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나? 나온다 오늘 MC를 맡은 혜은, 뽀라입니다 열심히 해볼테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룰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쇼핑 시간이에요 룰랜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나요? 네 다시 한 번 더 많이 기다리셨나요? 네 네 한 번 더 한 번 더 많이 기다리셨나요? 네 저희도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룰랜 분들이 뽑아준 우상 입었잖아요 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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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트!